오늘 하루종일 고생해주신 우리 하우스밴드 마스터 신희준님과 함께 우리 밴드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셨던 분들 모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어서 오십시오. 이한철! 박예리 파핀 현주! 네 그리고 우리 밴드분들과 또 함께해주신 우리 몽랑필 회원 여러분들 여러분 권혜효! 건강하시고 우리 다같이 흥겹게 노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몽랑필 소풍 버스 인 유튜브 안보를 묻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만나요 만나자요. 바보니카! 네, 인픽샷 고맙습니다. 세상에 지쳐가던 내게 그대는 찾아와 가물어 갈라진 가슴에 담비를 주었죠 그대는 찾아와 가물어 갈라진 가슴에 담비를 주었죠 그대는 찾아와 그대는 찾아와 사랑 그대도 흔들 사랑 사라 보월의 햇살 같은 꿈이여 그댈 기다리면 보내는 밤은 왜 잉턴인지 그댄 즐거운 삶에 가늠하지 못해 오늘도 난 이렇게 외로워하지만 다시 남은 숙소 더 길어 내 가슴 지우고 그대를 기대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람아 그대 그대 곧 내 사랑 오월의 햇살 같은 꿈이여 그댄 기다리며 보내눈다는 왜 잉턴인지 그대 즐거운 삶의 무게 가늠하지 못해 오늘도 난 이렇게 외로워하지만 가시나무 속 속이던 내 가슴 지우고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람아 다같이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람아 영원히 사랑아 고깔도에서 만나요 고깔도에 만나요 고깔도에 만나요 고깔도에 만나요 고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